오리온 5월 6일 대비 약 2.4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15일 13만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3월 16일 8만 2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4월 20일 4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8월 6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오리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3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7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45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7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3일 가장 많은 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1.02%에서 약 35.4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5월 7일 약 41.02%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3일 약 35.4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원이며 2017년 1조 대비 약 119.4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729억원으로 2017년 1,074억 대비 약 247.1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5.83%입니다. 순이익은 약 2,636억원으로 2017년 766억 대비 약 243.8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1.19%입니다. 오리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3.68배이며 지난 2017년 53.8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4.6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7배이며 지난 2017년 3.0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8.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8.45%, ROE는 11.5%입니다. 오리온의 시가 총액은 3조 6,056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97위, 코스피 종목 기준 92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3,55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7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6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729억 99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2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2,636억 6,18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2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오리온에 대해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금융 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17만원을 제시하였고 유안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3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5만 5,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6만 5천원에서 14만 6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2만 1천원에서 9만 1,2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4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오리온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11월 17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정적으로 1.5월 6일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보다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오늘의 전환을 통해